그리고 그렇게 할거면 저는 철회자가 필요한데 3일치 학기가 슬로이 겹쳐갖고 왔어 3일치 학기가 안겹치는데? 철회자는 물리, 3일치 학기는 에너지 어? 3일치 학기가 에너지였나? 두번째 슬로이, 두번째 슬로이로 해봐야 돼 E로 바로가야죠 네, 저도 갈아요 아니야, 나 점령검수 먹어야지 나도 분명 현상적이 필요해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하락시켰네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CC 바로가자 아이씨, 정기술 다닐 거야 이야, 불편은 지난번에 앞에는 다 죽어버리네 약간 그런 상징적인 그런게 있네 ASA 에이스 폰? 야, 죽으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네 불편은 야, 다 죽여봐라 기사가 개멋팀인데 두 명째다 적차를 더 벌려놨군 자네의 실력이야 놀라울 것 없네 심어 갈게요 당첨군주들은 이 순간을 위해 살지 늑대들을 쉬게 하게 사냥은 끝났으니 얘네들은 투격이 안되나 상꼭관에 대충 써도 다 죽는데 그냥 상꼭에 뭐지? 상꼭 비껴 맞고 죽고 막 일어나는데 상꼭이 이거 정성통을 안 맞으면 잘 안 죽는데 그치 막 죽어, 정목 맞고 아, 여기네 야, 시에 많아요? 시에? 시에 맞다고? 시에 데이즈가 안 돌아가는데 시에 맞다고? 시에 데이즈가 안 돌아가는데 어, 뭐야? 아 B에 많습니다, 세 명 그러면 저는 B를 키우고 C를 먹자 B 다 죽였어 오우 와우 C의 뒤에 한명 3명에 3명 C의 3 C의 3? 오케이 B 안 먹어져 아웅 얘들아 이미 우리 거라서 안 먹어진 거 아니야? B는 E 일 건데 계속 밀고 난다 아니 아 나한테 보조목이 쓸라그러지 이거리에서 자 사람을 물 따라 보나 저쪽으로 온다 오케이 C의 거점을 한 명씩 뚜껑 짱이 넘치않을 수 없어 이거리에서 보려고 주셨다 승리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 싹쓸이 해버리게 와 한 명도 부자 멋있다 이거 무슨 총이 이지 좀 내리지 근데 곧 깨 만들었으면 더 올려야 된다고 4량 왕성도 수 없는 것 봐 4 4 4 4 4 시작될 것 으 뭐 중 닿았어 것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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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역어 반대편 다가가 4 6인 q 9 5 5 콜드 게임을 지고 뭐 그래, 뚝딱님. 금요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럴 수가. 난 내일 목요일이라니, 벌써 목요일이라니 기쁘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 정산대신. 강철 깃발. 영수증 너무 피곤해요. 보존무기킬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저 숫자 뭐야. 그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 기간단총. 그니까, 저는 멀리서 쬐고 그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바보도 쳐라 미켰네. 아파! 죽었어. 죽였어. 여기 맵 너무 어려운데, 스나가 쪼고만큼. 어이 딸고 있어, 빨리 씹먹어야 돼. 아, 어패. 깜짝이야. 깜짝이야. 차련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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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빨간문걸로 보여줬는데, 이상하다. 무력화 시켰군. 거점 두개가 전해들 것쇠. 어, 방금 근데. 노래가 떠올랐어. 어, 뭐야, 어디였어? 유럽이 감았네. 야하. 하하. 도망갔다. 오케이. 나이스. 에이, 먹으면 돼.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와, 파수님이 직격 맞았어, 어으. 직격 맞으면 죽네, 그냥. 코 кил고. 琳 поб아 Opti- 키히tery. 큰일 Light B. bearings... 다시 말게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 어디로 가지? 그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원래 레이더가 왜 이렇게... 저걸 못 맞춰서 손님 다 봤어 봐. 충격적인 이상한... 이것도 죽였잖아.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죽기 중인 것 같아. 왜? 왜 그래야 돼? 안 돼? 왜? 왜? 뭐야? 이걸 죽는다고? 뭐야? 어딨는 누구죠? 레이더에는 나오는데... 오! 오, 다 아셨구나. 맘만 먹으면 하는군! 이거 뭐야... 와... 뭐야... 이거 뭐야... 와! 차례동